이번 3호선 버터플라이 5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10번 트랙 안녕 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3살짜리 지금 현재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때 사실 3호선 앨범에 넣을 생각이기 보다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딸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었고 사실은 제가 가이드로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전혀 재미없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상하 누나한테 한번 부탁을 했고 그때 역시나 불렀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서 현재 앨범이 나온 이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남들보다 제가 가장 의미가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번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자장가 같은 노래이기도 하고 되게 동요 같은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런 노래에 남상아의 보이스가 어떻게 입혀졌는지 한번 감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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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